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! 저는 오랫동안 비디오를 안오라서 미안해요. 근데 그동안 이사했어요. 지금은 하와이에서 살고 있어요. 여기서 진짜 따뜻하고 날씨가 좋아요. 근데 12월 때 제 고향에 갔어요. 뉴저지에 있는 집에 갔어요. 뉴저지에서 큰 눈이 왔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추웠어요. 지금도 좀 바쁜데 너무 짧은 비디오를 녹음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. 하와이에서 하와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.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. 또 이번 학기에 I really really will be better at Korean. And my Korean classes are 4. 한국어 수업 4개 있어요. 정말 어려워요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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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Happy New Year 하고 다음에 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dragged 해볼가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